이찬기 동지 이찬기 동지 우리는 결코 그대가 탁이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대의 고귀한 애국, 애족의 염원과 실천 그대의 순결한 인간사랑의 진성은 언제나 우리의 가슴속에 지리지리 살아있을 것이며 자랑스러운 조국통일운동사의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있을 것입니다 기부해 주신 책도 잘 읽고 있습니다 이찬기 선생님은 다양한 분야에 뛰어난 실력을 보였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건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찬기 선생님과 같은 실력을 갖추기 위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미군장갑자 추돌 사망사건 진상규명단 3기와 오는 15일부터 국가보안법 실천단이 이어집니다 이찬기 선배님 그 열정 따라서 모든 투쟁 열심히 싸워서 이겨내고 이찬기 선배님의 열정을 배워갈 수 있는 학생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기 선배님이 좋아하셨던 노래만 나오면 어깨춤을 들썩이셨던 그런 걸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입니다 통일이 오면 부르겠습니다 통일이 오면 해방이 온다면 너와 나 들어 안고서 우리 함께 춤을 춰봐요 이 땅에서 미군에 의한 범죄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평화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세상을 원했기에 저희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생들이 그렇게 투쟁할 수 있는 이유는 선배님이 남기고 가신 이찬기 정신 덕분입니다 저희 대학생들 이찬기 선배님 같은 후배가 되어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외세에 파렴치한 그림자를 떨쳐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민족의 승리를 바라보며 낙관으로 무장하셨던 이찬기 선배님의 삶을 따라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이찬기 동지가 우리 곁을 떠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처음으로 병원을 찾아갔는데 보자마자 활짝 웃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순까지도 오직 조구 통일을 위해 쓰고 싶다고 말했던 동지였습니다 그런 이찬기 동지를 생각하니 무엇보다도 먼저 떠오르는 것이 지금 끝장을 보겠다는 마음으로 또다시 미군 장갑차 추돌 사망사건 진상규명단 3기를 결의하고 싸움을 시작한 대진년 동지들의 모습입니다 대진년 동지들이라말로 헌신적이고 열정적이고 사랑이 넘쳤던 이찬기 정신을 이어받고 있는 진정한 동지들입니다 먼저 간 동지들이 그토록 바랬던 미제를 끝장내고 자주 통일로 가는 그 길이 서서히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자주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미군은 필요 없다고 통일로 가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보다도 먼저 앞장에 섭시다 이찬기 동지의 2주기를 맞아 다시 결의를 다집시다 3주기에는 진짜 승리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마지막 단방울, 핏방울 하나까지도 바치고자 했던 이찬기 동지의 뜻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다시 굳게 결심합니다 바보 같은 당신과 우리 모두의 결혜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역사를 썼어요 이런 날을 헌하게 내다보며 웃던 당신은 그래서 행복하셨죠 왜 가시밭길에서도 군무를 추듯 내내 상기된 얼굴 늘 명랑한 편지만 썼는지 오늘 우리는 점령군의 잔해를 청소하며 비로소 끄덕거리잖아요 고맙다고 고맙다고 정말 고마운 한생이었다고 우리의 인사도 당신의 하늘에 닿고 있지요 고맙습니다 동생을 생각하고 기려주시고 해주시는 데서 가족을 대비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동생이 추구하고 있는 이념과 사상은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사람을 끌어먹을 수 있었다는 어떠한 힘이 있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잔잔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창기 동지 정신계승으로 조국통일 앞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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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기 동지 정신 따라 반미투쟁 승리하자 반미투쟁 승리하자 네!